자, 손깍지 만들어 몸통 통과하기. 와, 다리가. 야, 이건 멋있다. 이건 좀. 나도 막 이렇게 해야 돼. 오,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 오. 아, 이렇게 열심히 느껴야 돼? 가지 치켜 있는 것까지 있네. 오, 잘 오구나. 다리가 길어서. 이런 춤 연습도 있었거든요, 막. 나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안 됐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아, 왜 화를 해. 아니, 테스트를 이상한 거 갖고 왔잖아. 좀 저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그냥 중간중간 막 행복해 막. 어렸을 때부터 안 됐다니까. 아, 죄송해요. 어렸을 때도 그럼 40대였나 보지, 몸이. 깍지 이렇게 끼는 거 맞죠? 아예 다 끼, 여기 끝에만 끼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저렇게 낫죠? 아, 저. 아, 저한테. 뭐야. 화장실 가게. 화장실이야. 화장실. 화장실 가게. 화장실이야. 화장실. 화장실. 방금 세지 않나요? 괜찮아요? 화장실. 화장실. 어, 아니겠어. 어, 거기서 안 올라간다. 야, 이게 심 게 아니구나. 여기, 여기까지. 15개 아니구나. 엉덩이가 너무 커 덜어낼야 될까. 이게 안 올라올네, 이거. 이게 진짜 힘들다. 여기가 끝이 않아. 안 돼. 진짜. 엉덩이, 엉덩이서 걸리면 30대. 30대. 30대, 나 30대가 맞아. 자, 자, 승기. 승계 내고 있으면 지금 되세요. 시발을 걸어야 되겠다. 플라밍고? 사운받은? 안 돼. 아니, 이거 진작이고, 뒷부분이야. 굳이. 얘가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를 여기서 안 돼.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오! 어깨 좀 어깨. 맞아.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오! 어깨 좀 어깨. 어깨 좀 어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깨 좀 어깨. 엉덩이 앞으로 밀어. 엉덩이 앞으로 밀어. 엉덩이 앞으로 밀어. 어, 형 마이클 직수인데요 마이클 직수. 서리, 뒤로. 어, 내 거 같아. 어우 답답해. 아오! 됐다, 됐다. 됐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다 하지. 자, 30대. 엉덩이에서 걸렸어.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저 이거, 이거 옛날 이렇게 해가지고 발도 뺐어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쳐, 형 다쳐야 돼. 하지 마. 다쳐, 다쳐. 다쳐. 빠른 판단. 빠른 판단. 자, 다음 동현이 형. 됐죠? 됐죠? 오, 쉽게 되네. 자, 첫차차 올려. 자, 첫차차 올려. 자, 첫차차 올려. 자, 첫차차 올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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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이렇게 돼 진짜 이렇게. 아니 바지가 바지가 가슴까지 올라왔다는데. 자 자. 봐봐. 갑자기 다리 확 길어져 봐봐. 아우 이게 이만 끌려져 이것도. 형 미안한데 방송 못 나가. 야 이거. 야 이거. 야 무슨 괴물이. 괴물이 부활하는 것 같은. 됐죠. 됐죠. 괴물이 부활하는 것 같은. 형은 20대. 20대 후반 할게요. 20대 후반. 20대 기억이 1대 나온다. 나의 현주소를 알았다.